고이르 알먹구 알먹기 최악나게 알까기 최악나게 알까기 지렸구요 자 리신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 쪽에선 싸하기로 132스탭 게이드 조나이드 나이스 나이스아악 이거면 됐어 인정? 아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정글로 데려갔으면 이거면 됐어 스택이 좀 아깝긴 한데 이거면 충분해 나이스 그브 나이스 어 쿵 쿵 타이밍 개지렸어 나이스 그브 야 그브 타이밍 개지렸는데 나 죽는거 내가 죽는거였거든요 아니면 러그샷이던가 나 살려가지구 슈퍼세이브 땡큐 나한테 못맞는거지 한번 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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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그브아 슈퍼세이브 오늘 미치는데? 어 그브아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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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좆날 맞네 나 잡을려고 와 소름이 하는짓 야 진짜 여 여 여 여 와우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얼른한데 지금 나 어 어 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지 흠 하 이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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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욕나오게 하네.. 야야야야 뭐해! CS야 좋아! 이게 보소스거든요? 하지마 하지마! 뭐하는짓이야! 뭐하는짓이야! 에이그.. CS 욕심을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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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살살 낚아주면서 다 나왔죠? 안맞죠? 고빙 패시브 없으면 딱밥이다 이새끼야! 미시는 뽕짜 장판으로 어시 먹어 주면서 깔끔하고요 좋습니다 자 bg 보기콜 보기엔자이라 뒤에거 한 번에 먹어지죠 스택 맵부터 뒤에있는 미니언이 한방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많이 하시는 분들 뒤에있는 미니언은 여러분 뒤에있는 미니언이 스택 맵부터 원킬러에요 스택 들어와 아우 탑 많아 야 이거 뭐야 아 야 탑갱 뭐냐 야 탑 아 이거 신발 일단 닌탑으로 바꿀게요 잠깐만 이거 닌탑가.. 닌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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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택 각인데요? 각인데요? 잡은거 같은데요? 보이르 알..알 먹고 알먹기 알까기 최악락에 알까기 최악락에 알까기 최악락에 알까기 지렸구요 개씹양하기구요 또 얼타네 알까기다 이새끼야 알까기 알까기 써도 이미 늦어서 알까기 알까기 정신차려 이새끼야 알까기 어 이거에 최악 아 이속 존나 빠르네 이속 좋았어 자 알까기 나와 알까기가 이 자식아 바룡각 아니야? 바룡각 애니야 도비도비 야 방금 건네펜 누구있는거야 이거? 리신이야? 이거 아 뭐하냐 아 아 아 이걸 아 아 이런걸로 생각하면 안되지 몇명이나 있는데 리신이 전멸 넘어온건데 그것도 아 가면 다 막아요 다잡아요 가면 다잡어 호우해줘 호우해줘 일단 최악나게 알까기 들어갔으면 안됐어 들어갔으면 좋댔어요 저 딸려 들어갔으면 저 죽었어요 패시브 패시브 빼줬는데 들어갔으면 저 죽었어요 이거 잡아야될거 같은데 정말 까가지고요 ichten 오우 아 아 정서 할me 탱 탱이라하기긴 한데 생각보다 그게 안단단해서 가해 미쳤냐? 돌아왔냐 지금? 개길대 개.. 야 효비누비 아 효비누비음. 뭐 하세요 해니님 알맹이 있지요. 덧박어 덧먹어 중제 세وس 뭐가 있어요? 소리 stressful 소리 벗고 펜트 질러 야 미드 억제기 밀죠 미드 억제기 탑중이 밀면서 와아 타이밍 제일 퇴했다 케잌 야 1인분 했어 1인분 한거야 힘들면은 탑 밀죠 빨빨빨 이거 밀고 미드 억제기 들어갑시다 야 잠깐만 잠깐만 칼툼해줘 칼툼 칼툼해줘 어? 아 나 왜이렇게 잘 때려 근데 뭐 안줘봐 케잌툼도 거의 다 들어왔어 케잌툼도 있고 야 2초 2초 이즈랑 애니비아 나왔다 이즈 애니비아 빼 말했다 난 빼라고 말했어 케잌툼이나 질 욕심 버려 하 여기다가 마지막템은 망자 갈게요 어 오케이 스킬 써? 오케이 썼지 보이르 스킬 없죠? 알까기라 이 제끼야 최악락의 알까기 알까기 좋아요 최악락의 알까기 최악락의 알까기 존나 빼구요 이리로와 이들이 딱밤한데 맞아봐야되면 괜찮은지 이리로와 빨리와 아 아무나 와봐 나 존나 세 나 쟤 못잡고 뭔 놈아 아 저가면 안되겠어 어 중재 아 좋아 때려갑니다 자 붓가서 어그로 끌었을 때 붓가서 타 다 밀어버릴게요 여기저기지 못가고있으니까 이런 운영좋아요 웬일로 지바 몇미리인가 미드 그냥 억제 깨버려야겠다 얘들 다 다 못잡았는데 그럼 이거를 한 대 때리면 안돼 무대 세대 네대 다섯 절로 가라 알까기 터진다 에이비야 블리츠 마우스 좀 막아봐 하나 아무것도 못하지 간다 형 형 간다 나중에 보자 안서스 어떻게 끝낼 수 있나 어 끝낼 수 있겠는데 다와요 다오세요 시청자분들이 확실히 나보다 더 잘해 게임을 더 잘해 사실 본능이 있어요 아 매니저분들 아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중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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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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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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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집에 갔다올게요 와아 아 이걸 초사네 야 깔끔하다 야 거북아 형 웬일로 이겼다 여기 다행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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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